안녕하세요. 다음은 홈 32카운트 2월 인터넷 AD 레벨이구요. 3분은 없고 한 번의 S 사이트가 3번째 월 8카운트 끝나고 12시 강연에 서 있어요. 스텝 해볼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위드, 스윙, 왼쪽 팔이 네이턴, 워크 2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프레스 다시 네이턴, 팔을 늘려주시고, 리커버, 오른발, 플릭하면서, 서클 어라운드, 오른쪽, 인 네이턴, 코어 드 스테이, 넷이 단단형, 왼발, 크로스, 오른쪽 팔이 네이턴, 스테이, 넷이 단단형, 12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나이트 클럽, 베이지, 사이드, 비하인드, 크로스, 왼쪽 상대 이이턴, 코드 스테이, 리그 스윙, 다이어포드 4, 5, 1, 크로스, 사이드, 오른쪽 8, 5, 1, 백, 오른쪽 8, 5, 1, 사이드, 오른쪽 8, 5, 1, 고수, 락 한 채, 코드 락, 리커버, 락, 리커버, 오른쪽 2, 2, 1, 왼발, 백, 예전 스윙, 7시, 단단형,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섹션 3 오른쪽 8분의 1통 보면서 세이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터치 스텝 터치 오른쪽 4분의 1통 스텝 뒤드 스윗 크로스 왼쪽 4분의 1통 오른발 왼쪽 4분의 1통 사이드 크로스라 리커버 카운트 2, 3, 4, 5, 6, 7, 8, 8 섹션 4 왼쪽 4분의 1통 오른발 을 많이 능히니면서 쓴 well into time 왼쪽 2분의 1통 losing vergger와 ... ... еня 2, 3, and 4, and 5, 6, and 7, 8, and full count. 1, 2, and 3, 4, and 5, 6, and 7, 8,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and 7, 8, and 1, 2, 3, and 4, and 5, 6, and 7, 8, and 투어 가실 때는 왼쪽으로 4분의 인터넷을 시작하시면 돼요. 투어 1, 2, and 3,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and 3, and 4, and 5, 6, and 7, and 8, and 1, 2, 3, and 4, and 5, 6, and 7, 8, and 3와 8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and 7, 8, 리스커트, 1. 1, 2, and 4, and 5, and 6, and 7, 8, 8, 10, 8, 10, 9, 10, 11, 11, 12, 13, 13, 14, 14, 한글자막 by 한효정